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6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6개 도시,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노약한다라는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이 2곳이 있고요 강소형이 4곳, 총 6곳이 지자체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종합적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시티 확산을 견인하는 거점하고 환경 변화와 대응하는 강소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20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그리고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양군, 라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 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 구축해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요 각각 국비 200억 원, 지방비 1대1 매칭이라고 하네요 200억 원이 지연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 변화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비 120억 원, 역시 지방비 1대1 매칭 120억 원이 지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번 거점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요 총 1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서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사업 계획이 우수한 울산광역시하고 고양시 두 곳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위에서 보신 6곳, 거점형 스마트 시티 사업 2곳과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 4곳에 대한 여기 보면은 고양시, 울산광역시, 성택시, 목포시, 태양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과 지자체 2곳 있잖아요 거점형 2곳, 강소형 4곳은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꼭 봐야 될 앞으로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해당 지역들 혹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방문해 보셔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임장도 가보시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도시들이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해당 부동산에 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임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울산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울산광역시요 4차 산업 도약을 위한 신울산 구축 이제 모토인데요 울산광역시는 4차 산업 및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정 혁신도시 및 성안동 일대를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울산의 도시 경쟁력을 재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 요즘에 핫애쇼죠 기반의 수용 응답형 버스라든가 스마트 교통 패드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측정 시스템 탄소중립 리워드 등 친환경 솔루션 스마트 헬스 케어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 기관은 현대자동차, SK플래닛, CL, 울산 테크노파크, 울산대 등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기업들 현대자동차나 SK플래닛, CL 등등은요 한번 투자자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경기 고양시입니다 고양 S커브 거점 도시인데요 고양시는 경기권의 데이터 허브 거점 도시로 혁신 성장동력 R&D와 연계를 통하해 데이터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드론 밸리, 하드 이슈죠 밸리 조성을 통해 향후 드론 등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고양 드론 앵커센터를 활용한 드론 및 UAM 이것 또한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 화재죠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UAM 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용 응답형 버스라든가 힌텍스 및 호수공원 중심으로 스마트폴 및 미디어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해당 여기에 언급된 그런 지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장도 또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기관은 고향산업진흥원, LX, 경기지역본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시티랩스 등이 있다니까요 이런 기업들도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소멸대응형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각각 2개소를 선정하는데 총 14개의 지자체가 지원해서 3.5대 1이죠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형은 평택시와 목포시가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지역소멸대응형은 태양군과 아산시가 선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경기 평택시인데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한 녹색시티 평택을 구현한다는 내용인데 평택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탄소 배출량 증대에 대응해서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성해 녹색,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요 산업, 방류수를 가로수 생육 등에 활용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 AR 기반 도시수 관리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기관은 KT, 엔지니어링, 대지전공, 캐빈랩, 데이터얼라이언스, 가천대학교, 카이스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목포시인데요 See you again 목포라고 합니다 목포시는 친환경 스마트 해양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도입해서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을 통해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내연 차량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교통을 친환경 전기 셔틀을 이용한 자율주행 노선으로 전환하고요 태양 쓰레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신산업 업사이클링을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인데요 모빌리티 경험 도시, 모험 도시 태안으로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태안군은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대응하고요 지역 산업 육성을 지원해서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하여 도시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도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요 응답형 교통, 로봇 카트, 노인, 생활안전 케어존 등을 구성하고요 기업 도시 특화 산업 지원을 통해 드론 배송 및 순찰, 관제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여기관은 현대도시 개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KT, 한서대 등이라고 하고요 충남 아산시는 디지털 오아시스 구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아산시는 서남부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요 디지털 노마드 유입을 위한 업무 휴식 공간의 구성과 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통해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고요 도시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나 도시내 유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서요 공간을 구성하고 스마트 오피스, 수요 응답형 교통, 전자 시민증 등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 족을 유입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거점 시설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하는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 기관은요 KT, 그리고 제1 엔지니어링, 지케스, 트러스테이, 그리고 신한은행, 호서대학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유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요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 서비스들이 제시되었다면서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기 바라며 지역의 대표 스마트 시티로서 주변 지역의 스마트 시티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정된 지자체 발표 자료는 스마트 시티 통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선정된 사업들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참고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 6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당 사업 개요하고 주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해당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스마트시티.go.kr에 해당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인데 한번 보시죠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즉슨 앞으로 선정된 6개 도시는 점점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특히 이제 고향시 같은 경우는 고향 특례시로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시민들의 삶이 질이 차근차근 이제 늘어가겠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고향시는 기업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향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팩트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임장을 가시거나 여러가지 뉴스들을 한번 접해보시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5개 지역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해당 사이트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지도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대안 내용 그래서 지도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경기도 고양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양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경기도 고양 스마트 도시형 도시 재생해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지역 이쪽이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죠 이쪽 개발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스마트 도시로 개발되면 여기 이제 여러가지 산업들 발전이 될 거고 기업들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돼 그런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근접돼 있는 부분이요 여기 서울하고 고양시 행신동도 있고 화정도 있죠 그리고 여기 쭉 가보시면 여긴 장항동이 있는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대공역도 있는데 대공역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북부 화정 행신동 지금 행신동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 화정과 가깝습니다 진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창릉도 이제 신도시도 개발되죠 여기 3기 신도시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엄청난 발전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은 그런 투자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해 놓으셨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사이트 있죠 스마트시티.go.kr 한번 방문해 보셔서 투자적인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고 앞으로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해서 상상의 날을 펼치면서 한번 자금이 있으시면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 여기 6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찍어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울산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성택이라든가 목포라든가 태안 아산 이런 부분은 진짜 임장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될 곳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게 팩트는 아닌데요 팩트적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자의 관점을 좀 길러 보시고요 이곳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 보시면 6개의 노시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형신 거점으로 도약한다 라는 부분 거점형 두 곳 강소형 네 곳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꼭 임장 한번 가보시길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내일은 일요일이죠 연휴가 다 끝나갑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